손가닥에다가 컨설팅 요거가 되어 밑에다가 침을 하나 해서 지금 이것저것 와이시니 터뜨려 드린거야 사장님 입망을 그런게 참고하고 올거같은걸 알아서 왜 타타를 입망에 따뜻한 타타로 해드려야죠? 나로서 괜찮은데? 지금 입망을 해드려면 어차피 나한테 제구시보기 때문에 어차피 바꿔야됩니다 예요! 지금 입망을 해봐야 돼야 저 입망이야 네 입장으로 얘기할 때 조금 쉽게 생깁니다